아 27페이지에 검사등 하겠습니다. 음료수 검사 잘 마시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6번 챕터 6 검사등이죠. 검사등 15조 위의평가죠. 이건 기술적인 부분과 암기할 부분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또 선별해 보겠습니다. 위의평가 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내에서 유해물질이 합류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 4조 4조는 위해식품이었죠. 8조는 유독기구죠.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4조 또는 8조인데 4조는 위해식품 굳이 안 찾아가도 그렇게 살짝 매트를 한 거죠. 8조는 유독기구죠. 유독기구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유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의 식품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위의 식품이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그럼 이게 위의 식품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국민들의 보건 건강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장은 위의 평가에서 위의 식품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정을 할 때까지는 애매하니까 일단 판매 등을 금지시키죠. 이왕에 보니까 위의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살짝 밑줄 뭐라고 뭐라고 되어있지만 마지막에 있죠.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인 상황이 되겠죠. 재량인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단서에 있죠. 다만 국민건강이자 밑줄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밑줄 급박동강입니다. 긴급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게 이제 법학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할 수 있다. 이거는 재량이야. 재량이니까 식약처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상황이 긴급상황이면 금지를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기속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식약처장한테 재량이 주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재량행위지만 상황이 긴급상황이라면 위해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 결정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일단 금지를 할 수 있다 재량 그러나 급박상황이면 금지해야 된다 기속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항부터 6항까지는 기술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결정을 하려면 식약처장이 하는 것이지만 식약처장이 일시적 금지할 때는 미리 사전에 심의위원회 계속 나오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급하면 결정부터 하고 사후에 심의 받는 거죠. 이 조항은 뒤에 이 패턴은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일단 심의 받고 결정하지만 급하면 결정 선조치 후 심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심의 의결을 걷지만 급박할 때는 먼저 조치하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위해평가를 하게 되면 또 뭐야 일반 국민들의 복원을 위한 거지만 또 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해명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항에 보시면 이해관계인한테 의견을 듣는 거죠. 그리고 결정을 했다가 검사 결과 위에 평가가 위에 요소가 없다 싶으면 해제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3항부터 6항까지는 대부분 다 절차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나와도 그렇게 크게 틀릴만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신대요. 오히려 이 부분은 그 뒤에 대상이라든지 평가 요소라든지 평가 절차죠. 시행령 규정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시행령이 나오죠. 시행령 보시면 그 위에 평가의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저것도 키워드죠. 1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밑줄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가 원한 것입니까. 이걸 정한 것이겠죠.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이걸 밑줄로 쳐놓고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국내외 연구검사기관 밑줄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검사해 보니까 인체의 건강을 해치를 우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이제 그게 식약체정의 위의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 밑줄. 그리고 3번 소비자기본법 29에 따라 밑줄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 학회 밑줄이죠.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 학회가 위의 평가를 요청한 것이겠죠. 요청한 것이겠죠. 이거는 거기서 야 이건 위의 식품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요청을 하죠. 요청. 그래서 요청 밑줄 그런 것인데 그런데 요청을 한 것 사안에 대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치를 했다고 인정이죠. 위원회가 인정,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이 되겠죠. 네 번째 새로운 원료 또는 새로운 원료 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했죠. 새로운 원료 성분 기술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친 지가 검증되어 있지 않는 사안은 먼저 위의 평가를 결정하는 거죠. 네 가지. 그래서 다시 앞에서 보시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를 결정한 것. 그럼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또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 해치를 했다가 해서 원료가 검출된 식품. 그리고 3번 소비자단티 또는 식품관련 학교는 요청한 식품이죠. 요청한 식품. 그리고 위원회가 인정한 것이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 새로운 원료 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해서 한 위의 평가의 대상이죠. 그걸 기억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의 평가 요소 어떤 요소들을 하느냐. 이것은 네 가지가 있었죠.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 과학과목, 과거에 중학교 때 했던 과학과목, 내 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은 여기서 등장할 일이 없고요. 그래서 과학과목을 연상하면 세 가지가 딱 연상이 되죠. 마침 또 사지선다니까 세 개의 나머지 이질적인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요인, 화학 동그라미, 물리적 요인, 물리 동그라미, 미생물, 미생물 동그라미가 평가 요소죠. 그리고 이제 3번 위의 평가의 단계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곧잘 등장을 하죠. 그럼 이제 단계는 제가 또 이제 뉘앙스를 볼까요.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 및 확인하는 것들. 이걸 먼저 적어놓을 거예요. 일단 위의 요소가 있는지를 하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합니까.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 이거는 확인을 해보니까 위의 요소가 있겠다라고 뭐한 겁니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을 미친지에 대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쉽게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위에도 등급을 매기는 거죠. 최종은 이제 이런 위에도 등급을 매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하는 것이. 이것도 이제 외우더라도 조금 생각해 본 거죠. 일단 뭐야. 위의 물질이 등장했다. 그럼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조사해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등급 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 결정, 평가, 위에도 등급이죠.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최종 단계는 등급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1번 위의 순서죠. 위의 요소의 인체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 키워드죠. 그리고 위의 요소가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그 다음에 위의 요소가 인체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평가. 노출 평가가 증거죠. 평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종은 등급 결정이죠. 도. 도가 증거죠. 위의 도. 등급을 결정한 거죠. 어느 정도 역량합시냐. 위의 도 결정 거죠. 확인, 결정, 평가, 위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조항들이 시험문제에 낼 만한 요소. 앞에 있는 법률규정은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만 시험은 뒤에 있는 시행령의 규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1항, 2항, 3항인데 특히 2항과 3항은 출제가 곧잘 됐던 것들로 볼 수 있고요. 1항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조문이 길죠. 그런데 그건 제가 키워드 잡아드린 걸 중심으로 기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는 시행령 규정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5조의 2, 그것은 그 후속 조치죠. 그러면 이걸 뭐하고 난 다음에 다 조사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국민한테 또 알려줘야겠죠. 항상 국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절차들이 꼭 등장을 하죠. 위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공표인데 이거는 안에 내용은 별로 특이한 건 없습니다. 식약처장은 위의 평가에 대한 사안을 공표하는 것이 되겠죠. 공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라든지 다른 행정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2번, 3번은 참고했으면 되겠죠. 그래서 15조의 2는 특별히 특이한 내용은 없으니까.